여기 혹시 이 친구 누구지 아세요 혹시? 왜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로젠젠입니다 와 그 용인 민속촌 한국 민속촌 앞에 와 있습니다 일요일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해가 한 10분 정도 지만 해도 사람 차가 없었어요 근데 차들 지금 미친 듯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버튜브랑 한국 민속촌 탐방학입니다 야 오늘은 저들 저를 도와줄 사람도 있는데 구독자 오만이시 우리 정피디 스튜디오 정피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는 정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특찰물이나 애니메이션 리뷰 콘텐츠를 찍고 있죠 무려 로젠젠보다 구독자 많은 사람을 쓰는 저의 파워 이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버튜버 우리 마냥 언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마냥 언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멍게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 멀미가 심한데요 멀미가 심하다고요? 제가 지방에 살아가지고 민속촌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뭐라고요? 민속촌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네 뭘 했어요? 민속촌까지 오려고? 민속촌까지 오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컴퓨터까지 걸어왔죠 멀미가 하네요 어지러워 마냥 언니를 위해서 저희가 대기실이 특별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대기실이 좀 특별한데 여기 트렁크 안녕하세요 마냥 언니 여기 편하시죠 자 먼저 한복촌 바로 뒤에 있거든요 한복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보죠 아 물론 참고로 한복촌에도 촬영어가 받아놨습니다 아 그럼 하겠습니다 아 형정아 나 주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 지금 입이 너무 바짝 타거든요 따뚱이 여기 특수 의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혹시 마네라 님은 입고 싶은 거 있어요? 호랑이 호키요 호랑이 호키 입고 싶다고 이거? 이거 입고 싶다고? 이거 무슨 삼적 그거 느낌인데? 어 이르리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오 간다 오 오 오 오 이 정도씩 축하하죠 축하하자고요? 지금 결혼식 가서 축하하자고요 지금? 네 그분들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벗촌한테 축하를 받아? 왜? 이게 뭐야? 신경이 이거 원피스 그건데? 아 칼 야 뭐 이게 무슨 원피스야 이게 야 이게 무슨 원피스야 야 이거 이거 너무하잖아 이게 무슨 원피스야 시현이 눈빠시게 와 아니 너 한복되어 주면서 잃지 않아 이런 거 할래?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세트로 마쳤습니다 이제 결제하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정비 한번 할게요 고정마세요 평소보다는 조금 꾸며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평소에 어떻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백수 아저씨로 봤죠 백수 아저씨? 아 마냐라님과 함께 가는 민속촌 탐방 이제 시작입니다 와 참고로 민속촌은 마냐라님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할인이 돼요 저도 할인해 주시나요? 마냐라님은 인권이 없어서 죄송한데 저도 사람인걸요? 사람 어디요? 버튜버도 사람이다 버튜버 어딨어요 나오세요 밥을 같이 먹던가 민증을 주던가 논란 로젠젠 버튜버 인간 취급 안 해줘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바닥에 계세요 잠깐 바닥이요? 바닥에 계세요 저기요 논란 아니야 아니야 바닥에서 잠깐 형벌을 내리는 거야 땅바닥 길거리에 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야 이거 찍어줘 이 사람 좀 보세요 여기 못다 굳어보세요 바닥에서 사람들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이고 시끄러워라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패스 이거 직원분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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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마레나님과 한번 버티고 아이고 민속촌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게 뭐 소원 쪽지도 이런 거 있네요 어우 뭐지? 뭐하는 거지? 소원 쪽지 적어요 로또 당첨 적죠? 근데 그거 너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끝나고 갈게 사람 많아서 앞에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서 갈게 일단은 아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까 쾌적하고 좀 괜찮네요 어 잠깐만 야 이거 정승들 야 정승들 어 잠깐만 우리 마레나님 제가 사진 좀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섹시하게 찍어주세요 진짜 어울리는 게 여기 있거든요 솔직히 이거랑 마레나님이랑 차이를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하하하하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차이를 모르겠어가지고 정승이요? 자 하나 둘 셋 탈칵 남친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마레나님 하나 둘 셋 탈칵 우리 사또한테 어그로 끌죠 사또한테 시비 걸죠 시비 걸죠 시비 걸죠 곤장 한번 맞죠 곤장 맞아주세요 네? 아이 부끄럽네요 진짜 버튜버가 부끄러워? 예 지금 많이 부끄러워요 약모쟁쟁 지금 좀 많이 부끄러워요 지금 버튜버가 부끄러워? 부끄럽냐고 부끄럽냐고 화려하다 화려해 몽둥이 치고 아이 도구들은 다 있네요 곤장 맞아주세요 뭐든젠에 주리를 틀어라 아 여기 이렇게 감옥 한번 들어 일단 보러가죠 그럼 감옥 감옥이 어디 있지? 쫑문 어 저기 있다 감옥 있다 진짜 감옥 있다 쫑문 나가서 왜 이렇게 진짜 감옥 있어요 진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감옥에 가둬주세요 아 가둬달라고요? 도진제님 감옥에 가둬주세요 아 가둬달라고 아 깜짝이야 사람 계신 줄 알았잖아 지금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인형이었잖아요 지금 아 계신 줄 알았네 찍어줘 아래를 잡아야 돼 재밌는 거 생각났어 자 마냥아 죄인 마냥아 딱대 옥사채원 마냥아 죄인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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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죄인 여기다가 딱 걸고 어 여기 딱 보여줘 이거 죄인 마냥아 틀 받아라 틀 어? 나를 왜 가져 나를 어? 마냥아님 여기 또 파묘 딱 올린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마냥아님 데리고 파묘 왜 파묘 파묘 느낌이네 이야 어울린다 어울려 목 없는 목만 떠다니는 귀신 아니야 이거 완전 열발에 6,000원 오 재밌어 보인다 여기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거 재밌어 보인다 쏘는 거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인사하지 마세요 오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진짜 어린이 켜야 돼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이 친구 누구지 아세요 혹시? 이샤돌 이샤돌 이샤돌이요? 이샤돌 아세요? 아 우리 아들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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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아니도 달라요 이름이 그 영숙이 영숙이요?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영숙이에요 아유 아유 좋아요 네 좋아요 10점에 맞춰주실 건가요? 뭐 노력은 해 볼게요 아니요 7점 못 맞추면 곤장 세대 맞죠? 마냐자님을 저기다가 세우면 좋을 거 같긴 해 오우 잘 나간다 저거 근데 사람 맞서 위험하긴 하겠다 어 그럼 로젠제님이 한번 맞아 보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이아이예요 에이아이아 아니 에이아이 맞아요 에이아이 맞고요 에이아이 에이아이 아니라 에이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인공지능이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할까요? 중앙에서 쏘죠! 짜잔하게! 자, 이렇게 잡으시고 저 1번요. 1번, 네. 쭉 땡겨. 땡겨. 더 땡겨주십시오. 이러면 2번 더 이렇게. 자, 발사! 와, 이렇게 쏘. 아, 감사합니다. 가자. 죽어라, 마냐라! 왜 저를 쏘자? 분노를 담아 써야지. 이게 잘 맞추거든요. 죽어라, 박보기! 아, 맞췄어. 박보기! 아, 8점, 오케이. 좋았어. 검지와 중지 사이 화살을 끼워서 잡으세요. 아, 벌써 혼수. 아, 극해하는 거 아닌데. 벌써 혼수인데? 아, 진짜 내가 쏴질 수도 없고. 마냐라, 죽어라! 아... 아, 헤이. 잘 못 쏘는구만. 힘이 부족해, 힘이. 형, 어깨로 해야 돼, 어깨로. 어깨로 해야 돼, 누군데? 아니, 진짜. 이건 리얼이야. 당신 한국 사람 아니지? 당신 죽일 게 아니지? 당신 죽일 게 아니지? 여기 있어. 마지막 한 발. 아, 진짜. 자질이 없구만. 저는 사실 전사 출신이라서. 아... 어휴. 어, 여기 애기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 애기야, 안녕. 안녕. 인사 안녕. 인사 안녕. 아기야, 안녕. 아기들이 별로 안 좋아해. 아기들이 별로 안 좋아해. 마냥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느낌이라서. 뭘 준비해야 되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아니, 총. 아니, 총. 이 사람이 진짜. 애기들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애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애기야, 인사 할래? 인사 할래? 안녕. 안녕. 고마워. 인사해주셔서 고마워. 어, 이 누나 예뻐요? 누나 예뻐요? 누나 예뻐요? 안 예쁘다고요? 안 예쁘다고요? 아, 그래요? 아, 예뻐? 원래 애기들은 진실을 말하거든요. 이거거든요. 별밖에 못 맞췄다고요? 제가 지금 닭고기 님 생각하면서 쐈을 때가 7점 제일 높은 거. 응. 근데 형, 1번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예? 저 1번요. 1번, 네. 1번에 딱 쏘는 거 아니었어? 원래 그래서. 표적이 달라야지 할 맛이 나는 거야. 자질이 없구나. 아, 목표는 1번이었으나 2번을 썼다. 회수에 오는 거였어? 회수에 오는 거였어? 아유, 죄송합니다. 회수에 오는 거였구나. 아, 아이고. 둘, 셋, 넷, 다섯. 무리야, 무리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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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은 거뜬 någon이야. 여섯. 여섯. 여덟은 거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